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내로남불이 심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여자들 195만 명이 사용하는 거대 화장품 커뮤니티 파우더룸의 한 정상인이 사회적 실험을 진행합니다. 남자 33살이면 아저씨인가요? 라는 글을 작성하게 되죠. 20대 여자가 보면 아저씨 맞다 남자는 와인이란 거 개소리다 한국 술은 막걸리고 막걸리는 며칠만 지나면 쉰내나서 식초로도 못 쓴다. 30 이상이면 아재 느낌이다 나이만 보면 20대 초반이 보기엔 아저씨 같아요 호칭은 삼촌이라 해주겠지만 마음은 아저씨라 생각할 듯 이라는 말을 하면서 화끈하게 남성에게 아저씨라고 각인을 시키는 여성들이 보이시죠? 재밌는 건 똑같은 커뮤니티의 여자나이 30살 넘으면 아줌마인가요? 라는 글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님 일배충임 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에게 아줌마라 말하면 바로 일배충이냐는 공격이 들어오고 얼마나 못생긴 거냐 공감이다 얼굴 안 봤는데 알 것 같다. 대체 얼마나 못생기고 찌질하길래 여기서 그러는 거냐 글만 봐도 진짜 짜증난다. 라면서 아줌마라는 말을 했다고 찌질하고 못생기고 짜증난다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아줌마라는 단어는 여혐단어다라면서 개소리를 하기도 하는 한국 여자들. 남자는 30살 넘어가면 아저씨 같고 남자는 와인도 아니며 막걸리라 며칠만 지나면 쉰내나서 식초로도 못 쓴다고 말하던 게 한국 여자들인데 성별이 반대로 바뀌기만 하면 여자에게 아줌마라는 단어는 절대 안 된다 입에서 피를 뿜어내는 우리 한국 여자들. 실제로 하나의 예를 더 보여드리자면 여성시대에서 난 28인데 33살 남자들 왜 이렇게 아저씨 같지? 33살 남자친구랑 대학 축제 다녀오고 정 떨어져서 헤어지고 싶어졌다. 밥 먹다 어쩌다 대학 축제 이야기 나와서 추억파리 겸 갈까 해서 갔다 왔음 근데 거기 젊고 탱탱한 남자애들 많이 보여서 33살 얘가 너무 늙어 보이고 아저씨 같아서 정 털렸어 처음 만났을 때는 잘생긴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못생겨 보여. 진짜 나도 30대 남자들 못 만나겠음 다들 관리 안에서 세월 처맞고 축축 늘어짐. 남자들 심각하다 20대 후반부터 상태가 팍 쉬어버림 근데 나이가 못하고 애들 사이에서 쉰네나 풀풀 풍기고 있으니 참나. 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 여자들은 33살 남성은 쉰네나는 아저씨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똑같이 33살 한국 여자에 대한 취급도 아랫도리에서 개밥쉰내가 풀풀나는 아줌마 취급을 당해야겠죠. 50대 개저씨 상사가 나보고 자꾸 아줌마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내 나이는 35이야 시오비읍 개저씨 새끼 존나 짜증나네. 라면서 35한 여에게 아줌마라 말하면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는 한국 여자들. 35 넘으면 아줌마야 라는 글에는 이걸 질문이라고 한 거냐 절대 아니다. 난 20대 후반인데 시장 떡 파는 아저씨가 아줌마라고 해서 기분 진짜 나빴쓴 그날 이후로 신경쓰어. 라면서 35은 아줌마가 아니고 여자에게 아줌마라고 하면 존나게 신경쓰인다고 말하는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남성 33살은 쉰네난다 하더니 그 나이보다 2살 더 많은 35살의 여자는 아줌마가 아니라 말하는 저 어이없는 한녀들의 발언들. 이런 발언들이 그냥 아줌마라는 단어 하나에만 치중된 내용이라 생각되십니까. 아줌마라는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한녀들은 남성들에게만 가혹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자신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 그리고 생활에서 나오는 내로남불은 얼마나 더 심각할까요. 군캉스라고 군대 편하다 거기 다녀온 남자들은 휴가 다녀온 거다 말하는 한녀들은 그와 동시에 결국 대한민국은 아줌마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한심한 여자들의 내로남불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아줌마를 아줌마라 부르지 못하고. 아줌마를 아줌마 부르지 못하고.